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빅스의 데뷔 날짜는 빅스 데뷔곡은 어 틀렸네 이거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네 레오의 본명은 캐리오의 본명은 에델코연은 미국 아니었어요 캘리포니아주 아니야? 똥교님 아 슈키라 고정해야 되는데 감독님 웃으셨어? 너무 바빠가지고 아 아닙니다 슈키라 제가 고정을 고정스러울거에요 별빛듯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한테 이렇게 맛있는거지 이거 고정스러울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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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다 그거 진짜 먹어야 돼 고정스러울거에요 고정스러울거에요 레오찜 맛있쩍 고정스러울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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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쩍 레오찜크 괜찮죠 레오찜크 레오찜크 괜찮지 않아요? 형이 레오찜크 가져가가지고 말 안 받아주는거에요 핑크레오 핑크 딱 줘야지 이렇게 핑크 죄송해요 뭐하네 딱 이빨에 미소 번지는거 봐 지금 좋아한다 좋아 좋아 예쁘지? 몰래 다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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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랄랄랄랄랄랄라 먹어 해 먹어 해 랄랄랄랄랄라 좋아 삼겹살 맛있는 게 좋아 김치찌개, 된장찌개, 두부 한번 넣고 얼큰하게, 푸짐하게, 볼빅볼빅 끓여 한 입에 한 입에 두꺼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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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네가 좋아 H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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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love Darl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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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kiss 사랑해 너만 사랑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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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사랑스런 똥똥 아니요, 오늘 빵빵 또 틀릴 겁니다 네, 네, 네 두꺼번에 다 한 거에요? 연희 씨 저랑 투샷 걸리셔야 되거든요 연희 씨 죽히라 내가 고장 저랑 투샷 걸리셔야 돼요 으아, 그 정도는 안 돼야 돼요 네, 네 우리 둘이 형이 이렇게 해서 아, 이 정도 있어요 저거 찔려서 써 있는 건데 이 형 이 형 누가 괴롭게 해서 찍을 편지? 이 형 왜 이래? 이 형 왜 이래? 튀는 지 너가 안 때렸냐, 저거 아, 나 잘 때 버리고 갔잖아, 태워 하하하하 진짜, 축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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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완전 축하의 그런 문제 그리고 됐었었을 때 우리 슬퍼했다는 게 사실은 죽고싶은게 사실.. 죽고싶은게 사실.. 전 진짜.. 보고싶은거 있으신거 같은데.. 이런 말.. 이런 말이.. 소용이 없을정도.. 그런 말.. 고짓말이니까.. 이런 말이 아니고 소용이 없을정도.. 지금도 저.. 뭐야? 다 끊어졌어? 진짜 끊어졌어? 내가 정말로 이랑 태근이 형 달렸어.. 형 내가 정말로 이랑 태근이 형 달렸어.. 근데 제가 진짜.. 형.. 와.. 진짜 세월을 잘못 살았네.. 형 몇 년 동안 솔직히 우리보다 몇 년 더 살았는데.. 여기 나 이렇게.. 카메라 두 대야.. 카메라 두 대.. 레오 지금 박력 있어.. 너는 왜 알지? 아악! 나 이거 항상 궁금하게 해가지고.. 성격 건든 다음에 난 왜 때리냐? 저기 싸우는다.. 생각 없는 말은 좀.. 오늘 생각 없는 상황 가볼까? 내가 사랑하는 애 둘.. 미안 내가 생각이 없어가지고..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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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! 정신!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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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 사랑해.. 저 생각이 없거든요.. 야오.. 근데 가끔 생각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.. 아.. 생각 없이 사는 것도.. 그 이어가네.. 여기서 대사 스포 좀 해야겠다.. 뭐지.. 저 형이 또 생각.. 대사 스포 좀 해야겠다.. 저 형이 이상한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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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받아줄게요.. 아무거나.. 드립 쳐볼게요 제가.. 어? 저번에.. 제 상대의 역이 옮겨졌잖아요.. 여자세요? 응.. 드리프트.. 죄송해요..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려서.. 헤어졌다.. 헤어졌다.. 헤어졌.. 안녕하세요.. 안녕하세요.. 어? 기름 풀러.. 우주님.. 조심하세요.. 확실한 사랑.. 조심하세요.. 하나 둘 셋.. 하나 둘 셋.. 하나 둘 셋.. 그리고 벌칙 사진 찍으세요.. 네.. 그리고.. 뿅망치.. 안녕하세요.. 안녕하세요.. 손 한 번 잡아보자.. 자.. 사위벌하게 벌칙.. 조심히 가세요.. 준비하세요.. 사위벌하게 벌칙.. 저부터 하겠습니다.. 빠르게.. 오.. 자비롭네.. 저랑 한 번 시범 해보시고.. 여기서 한 번 해보세요.. 예.. 레오 형 표정 봐.. 레오 찡! 레오 찡! 레오 찡! 차마 찡! 레오 형이 약간.. 왼손이 날지 오른손이 날지 생각하고 있어요.. 레오 형 이런 과격한거죠.. 레오 찡은 화내지 맞지? 하나.. 둘.. 오른손으로? 왼손으로? 아니.. 말 박기 싫대.. 아이고.. 형 убий adv extremelyutos 하나도 안 되.. 형 이제 형 저를cic 코너로 남겨 보여주고 여기에서 가시면 됩니다.. 자꾸 저말을 깔아가지고.. 백악삭 형! 오오오오옥.. 멱살 잡는 줄 알았네.. 로 бой 아까 왼손으로 맞더라구요.. 내가 파트너ül 거네요.. 크리스마트의 뷔레오 찡! 공정 слова 재미없게 내가 뭐가 돼? 나 어떻게 하려 그래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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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레오는 먼저 맡겼대요 무술 잘하는 사람들이 칼 휘두르면 칼 휘어 보이잖아 잘했어, 저 너무 잘하더라고 그것도 아파요? 그러면 두 명은 엽기 사진 세컷 세컷 찍고 나머지는 세컷 찍어요? 세컷 멋있는 사진 세컷 세컷 찍어요 형 돈이 정했어요 멤버들이 평가해줘야 엽긴지 안 엽긴지 에이 올려 올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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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두 개 더 찍어야 돼 다른 표정으로 내려 내려 주헌아 귀엽다 귀엽다 하나 둘 셋 하나 더 귀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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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무난하다 무난하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에스 형 기대한다 이렇게 눌러 너 너무 귀엽게 생각해 하나 둘 셋 다른 멤버들 멋있는 거 찍읍시다 네 세 명 같이 찍어요? 아니 하나씩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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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됐어요 마지막인가? 마지막이죠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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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